자, 나는 커피나 한 잔 마실... 이야, 역시 윈도우 세븐이 빠르긴 빠르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을 안 줘. 박 대리, 저봐 어디서 때 박 대리야 찍은 사진 왜 안 올려? 사진 좀 올려서 알려줘. 예! 아, 이 사진 이거 그대로 올렸다가 못 찍었다고 또 혼날 텐데. 아, 이거 어쩌지 이거? 어이, 어이, 어이. 박영진 대리. 누가 보면 이거 소같이 찍은 줄 알겠네. 소같이 생겨가지고. 소? 소같이 생겨? 감히 이 얼굴로 나를 소같이 생겼다고 그래 지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 따위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칭찬받길 바래요. 너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 이런 사진 올리면 참 예쁘다 소리 듣겠네. 어? 모르면 배워야지. 윈도우 세븐 포토 갤러리 몰라? 어? 이게 지금 사람이야 소야. 어? 이렇게 잘못 찍었으면은 포토 갤러리를 이용해서 옆으로 나온 사진은 정면으로 바꿔주고, 눈을 감고 있는 거는 뜨게 해줘야지. 모두 다 대고 그냥 올리라고 있어 지금. 어? 아이고, 아이고. 박영진 대리 또 멍청하게 하나하나 올리라고 있네. 어? 스카이 드라이브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스카이 드라이브는 너 같은 사람한테도 25GB나 되는 용량을 주거든요. 이런 남자들도 포토 갤러리 때문에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모르면 좀 배워. 배워. 남자의 힘든 직장생활을 매도하지 마. 어? 어이 박데리 사진 잘 찍었는데? 자유물이 확 살아. 감사합니다. 정 AMP